재개발,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조합 간의 검은유착 관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. 개발 사업을 두고 얽힌 비리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리나 기자입니다. 조합원 수 700여 명, 500억 원대 규모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. 108억 원대 규모의 철거공사를 맡은 철거업체 대표 신살 A 씨가 최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A 씨가 지난해 2월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대가성 뇌물로 의심되는 돈 7500만 원을 해당 구역의 정비업체 대표와 조합 관계자들에게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.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은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간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. 마산 합포구의 한 재건축 사업에선 시공사와 철거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조합장과 전직 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. 조합장인 B 씨는 지난 2012년 철거업체에게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을 되돌려받는가 하면 마산시 의원이었던 C 씨는 시공사가 B 씨에게 전해달라고 한 비자금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겁니다. 창원 지역에서 반 재개발,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60여 곳. 현장 곳곳이 잇단 비리와 의혹 제기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.